언니 혹시 어머니랑 언니랑 대결해본 적 있어요? 대결 안 되죠 대결 안 되죠 대결 안 되죠 안 돼 안 돼 안 돼 스핀을 먹이는 게 오! 그걸 못 잊는단 말이야? 다시 한 번 봐 우리 좀 웃기고 있어줘 아 웃겼어 제 서버를 서버 잘 된다 너 마지막 마무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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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원이가 왔다 해가지고 밥을 해갖고 왔거든요 저희 한 번 딱 붙여요 우리 유민이랑 한 번 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쿠 저희 에이스 아주 그냥 공을 기격을 엄청 구려요 아 그래요 자 탁강 보여줄까? 네 마지막 엄마랑 엄마랑 어 엄마랑 엄마랑 오빠 거쳐도 돼요? 오빠 거쳐도 돼요? 오 벗으셨어 아 벗었어 엄마 옷 벗으셨어요 우리 어서 구경해야지 복 맞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 아니에요 아무나 해도 돼요 구미 언니 여기서 하세요 네가 좋네 좋네 아 언니랑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 같이 할 수 있어서 정석 딜 자 서 완성 소 와우! 우와! 속도 봐봐! 우와! 대박이야! 우와! 우와! 와 진짜 짱이다! 벨라가 이렇게 컷트! 벨라가 이렇게 컷트! 오! 오! 저거 났어 났어! 어머니! 대박! 짱이다! 아니 어머니 웃으시면서 이런 거 다 가르쳐주면 못 살게! 너무 자유자유! 와 진짜 대박이다! 우리 뭐 한 거야? 우리는 뭐 한 거야? 엄마 대박! 와! 언니.. 엄마 승이에요? 언니 승! 게임하나요? 네 모르겠는데 아니 게임을 내가 안 되죠 게임하면 안 되세요! 나 근데 이기고 싶어 오! 와! 한 번에 등에 언니 유니폼이에요? 아니 유니폼 여기 되게 많아 혜원이가 갖다주면 팬들이 많이 줘갖고 어머니는 몇 년 하셨어요? 저기 한 10년 10년! 근데 그냥 조금조금만 조금조금만 언니 혹시 어머니랑 언니랑 대결해 본 적 있어요? 오늘 한 번 해볼까요? 대결 안 되죠 대결 안 되죠 대결 안 되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5점? 5점? 5점 내기? 5점? 왜 이렇게 치기 언니 선수니까 하던데 내가 봤을 때는 어머니 이길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대결 시작! 내가 할 거야 라이브 라이브 자 서버부터 다르다 문 Symco 마지막 반중 뒤적절시간 실수했는데 들어갔네 어중어 어둠 쇼야죠. 제가 어둠 쇼야죠. 아, 어둠 쇼. 아, 핸드캠프. 핸드캠프. 6점 쇼야 되는데, 원래. 6점? 네. 그럼 언니 진희점 낸 거예요? 알았어. 저 어머니, 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욕심 생겼네, 욕심. 우리 어머니, 욕심이. 납작해. 안 봐줘. 언니, 언니가. 스핀을 먹이는 게. 오! 그걸 못 잊는단 말이야? 아, 너무한다. 노련함. 아니, 오늘 쉬는 날인데 와서 운동해. 어둠 쇼. 대박, 대박, 대박. 딱 촉이 딱 오나 봐요. 어머니, 이기신 거 아니야? 어머니. 언니 점심.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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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와서 맞는 건데. 아, 아, 답. 아, 답. 다, 답은 안 해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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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 포인트. 왜 갑자기 열었어. 그러니까. 긴장하시니까. 알아서. 아, 알았어. 우와. 잘 쏘. 오, 마마, 마마, 마마. 듀스, 듀스. 아, 듀스. 다음날 또. 재밌다. 네. 박빙. 맞은 것 같아. 야, 나 뭐 해. 파이팅 아니야. 파이팅 아니야. 아, 하하하. 와, 승관 파이팅. 아, 맞아. 레츠 포인트. 아, yeah. 와우. 아, mijn hem. 아, Koreans ave pies. 크,обыти. 어떡해. 아, sophomore yearrom,fendänge guns. 어머니, 어머니 진짜 자라 시네. 바쁠 수 있는데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journaling. 다시 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